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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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죽겠네 아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 말 밖에 없네 아 어디 잡아먹을 동물 없나 저기 오징어도 있는데 오징어는 맛이 없고 음.. 말을 또 잡아먹을 순 없고 아 난 그래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난 치킨 먹을 곳 어디 없나 아.. 배달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여기서 동물을 잡아먹어야겠다 어이.. 잠깐만 저기 닭 한 마리가 있구만 저거를 잡아먹어야겠어 오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오오오오오 야 닭아 어디가 야 야 야 야 야 야 어이구 어이구 왜 이렇게 빨라 내가 알던 닭이랑 좀 많이 다른게 빠른데 야 거기 안서 거거 안서 거거 안서 으어어 아! 아!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잡아먹지도 못하겠네 이거 야!!! 야!!! 으악!!! 아 아 야 저대 왜이렇게 빨라 야 나 못잡겠다 못잡겠다 도망가 그냥 괜찮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야 야 아 아 아휴 저거 못 잡아먹겠네 너무 빨라 아휴 아유 저 닭이 너무 빨라서 잡아먹을 수가 없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아 그래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몬스터 덫을 만들어서 닭고기를 잡아먹는 거야 좋았어 좋았어 뾰롱 아 이거 어쩔 수 없구만 이거 동물들은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덫을 깔아서 잡아먹겠어 자 일단은 내 방향으로 땅을 판 다음에 여기다 나무판자를 깔고 내 방향으로 깔아주고 여기다가 랜스톤 횟불을 깔아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지 그리고 여기다 흙을 올려놓고 파랑문을 내 방향으로 깔아주고 마지막 입구 부분은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파고 여기다가 나무 염략판을 깔아주면 이렇게 함정이 완성이 되는데 아 일단은 여기를 다 막아줘야겠다 됐다 아우 아유 어 내가 갖춰버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갖추면 안 되는데 아유 됐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흙을 올려놓고 여기를 틀이 안나게 다 숨겨놔야겠다 됐다 그리고서 이렇게다가 노랜 양탈을 깔면은 이쁜 함정이 완성되는군 됐다 요기에 닭이 들어가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군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유 닭들이 언제 올라아 어! 닭들이 왔군 과연 덫 덫 안에 들어갈까 들어가야될텐데 어어 제발 한마리만 잡혀라 어어 그래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아 쟤는 왜 닭 위에 있어 그래 들어가 들어가 그래 들어가렴 들어가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그래 들어가 어어어 아무나 들어가잖아 어어 이럴수가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이구 그래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들어가봐 어 그래 어어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아유 그래 과연 닭들이 덫 안에 들어갈 것인가 하하핳 그래 그래 아니야 걸러가면 안 돼 얘들아 그래 저 함종으로 한번 가봐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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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암암아 아 아 어떻게 나왔어 쟤? 뭐야 분명 발봤는데? 오 오 오 오 들어갈 듯 말 듯 해 오.. 잡았다! 잡았습니다 여러분들!!! 쟤가 드디어 닭을 잡았습니다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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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.. 안녕 제가 드디어 덫으로 덫을 이용해서 학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모드 없이 덫을 만드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렇게 재밌는 동물들을 잡아보세요 아 안녕 귀엽다 귀여워 야 가지마 가지마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잡았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도 재밌는 덧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더 재밌는 모드 없이 머 만들기 시리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